인격이야! 뭐 시곤까? 이니셉 포메이션이다 입었어 누구 아는 사람? 슬퍼지는 포메이션 정체를 말치지 않는 그녀 과연 그녀들인가? 나 볼 수 있어 그렇게 했었지 그대가 널 위해 이 선수 시간만에 너의 그 어린 길 저 하늘에 뻗신 많이 사랑하게 그녀들게 되는 나 이렇게 힘든데 내게만 좋냐고 내 보인 것들 생각 전하는 그대 나, 안아, 안아, 안아 내가 살려갈게요 나의 소위가 길고 외곤한 긴착아 내 동네 행복한 수 있어 내가 전하갈게요 I am the time that you look for me elizade 너를 볼거 없지 못하잖아 저런 건 그대로의 의미 없이 내 얼굴 할 수는 없지 넌 널 위해서 알아줘 나는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을 것이야 떠나는 그대여 웃지 말아요 슬퍼 말아요 내가 잔여 말할게요 나의 별이 낫지 않아서 내가 말할 수 있다면 내가 저의 budgets 내가 내가 당황을 하고 내가 당황하는 것 내가 당황하는 것 내가 당황하는 것 나는 나의 흔들며 그룹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번에 제가 일보랑 픽사리를 내봤어요. 근데 왜 픽사리를 냈는데 아무도 따라 불러주지 않는 거죠? 관객들의 매너가 아마 다시 생각해보게 됐는데 그리고 하나 질문이 있어요. 야 너 진짜 안되겠다. 이거 누구 거예요 이거? 노래 한걸로 신경 쓰여가지고 다음 거면 스키드로우예요? 왜? 신경이 쓰여가지고 만남 쩌네. 야 너 진짜 안되겠다. 진짜 부셔버리. 부셔버리. 나 환청해. 환청해드려고요?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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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